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락업이 해제되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표현이 다양하죠? 네, 보호 예수, 락업, 오버행, 왜 이렇게 용어가 많아? 일단 오늘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김프로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 IE 테크놀로지 3개, 사실 그 외에도 더 있긴 한데, 작은 회사라 언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HK, 이노엔 이런 회사들이 이번 주에 락업이 해제되는데, 3개 회사 조금 대체적으로 언론 모델이 정리가 잘 되긴 했지만, 일부 표현들이 좀 섞이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 외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 이거 외에 제가 조금 더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컴퍼니 백브리핑 처음 나왔을 때, 첫 코너에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 이게 다 물적 분할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그러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오늘은 예민한 거 두 개를 다 아네요. 보호 예수에다가 물적 분할까지. 뜨거울 것 같은데. 먼저 락업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적으로는 자물쇠를 채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시중에 도우락이나 자물쇠 종류가 다양하듯이, 락업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번에 카뱅, 크래프튼, SK, IE, T의 모든 종류의 락업이 총 망라에서 다 나오는데, 이거를 실제 매물 가능성을 보려면, 락업의 특성, 락업의 종류별 특성을 알면, 좀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락업의 종류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락업해야 되는 것, 팔지 말아야 되는 것, 팔지 못하는 것이 있고, 자발적으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 중에서는 다시 주식의 종류가,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이 있고, 상장 때 공모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데, 먼저 의무적으로 팔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의무보유 등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의무보호 예수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되고는 안 되는 의무보유 등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딘가에 등록해놓고 일정 기간 못 파는 것인데, 등록하는 기간이 한국예탁결제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이 묶여 있어서, 자문세를 꽉 채워 넣어서, 이거는, 이 열쇠는 예탁원도 해당 기업도 못 풉니다. 해당 기간 동안이나. 법적으로 그냥 잠겨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보호 예수, 못 파는 것. 매도 버튼이 눌러도 안 팔아진다는 뜻인가 봐요? 네, 주식 자체가 출고가 안 되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이름이 의무보유 등록. 등록되어 있다. 어디 등록. 정확하게 상장 회사들을 의무보유 등록이라고 하고, 비상장 회사에도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전용으로 의무보호 예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는 전자증권이 또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회사는 비상장, 뭐 이까지는 사실 너무 디테일하고, 자발적으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전에 의무보유 등록 대상이 뭐냐? 그러면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는 최대 주주 지분이 기본적으로 6개월,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못 파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더 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코스닥 중에서 일부 상장 종목, 상장을 가정에서 규제가 좀 완화돼서 들어오는 기술 상장 또는 신속 이전 상장 이런 경우에는 1년이고,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은 다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상장하면 1년. 코스피도 6개월. 6개월이고.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은 그래서 6개월이고,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상장이 임박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제3자비적 유상증자 또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일부 산 주주라면 똑같이 의무적으로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카뱅이나 SKIET랜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기분은 그래서 법적으로 못 파는 건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나머지의 락업이 존재하는 건 다 자발적으로 안 팔겠다고 하는... 그냥 약속. 약속. 그 말은 혹시 약속을 안 지켜도 뭐라고는 못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탁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있고, 예탁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의무보유 등록락업 물량은 예탁원도 그 열세로 못 열고 해당 기업도 못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안 팔겠다고 약속한 건 사실 원칙적으로 약속이란 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원 관리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증권사들이 상장 중앙 증권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규제 기간도 아니고 그냥 장부에 이름만 적어놓는 거예요. 얘는 길동이는 6개월 동안 안 팔기로 약속했어라고 적어놓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낼 수는 있어요. 팔 수도 있고, 몰래 팔 수도 있네요. 몰래 팔면, 그러면 판다고 했을 때, 또 안 판다고 해놓고 팔면 약간 시장 질서를 조라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페널티가 있긴 하죠. 페널티는 있어요. 당분간 기간 투자자로서 공모주의 투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수요 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페널티들이 있고. 팔았는지 알기는 아는 모양이네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락업 기간이 6개월이 끝나고 왔는데 이 기간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안 팔았다는 것을 상장 중앙사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안 하거나 못하면 이거는 약속을 어겼다고 보고 다음에 공모주 투자를 일정 기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말은 거래 내역을 내야 되는 건가 보죠? 네, 그런 내역. 자기들이 언제 보유했고, 지금까지 락업 기간 동안 안 팔았다고 하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페널티가 세지는 않은 거겠죠? 사실 엄청 세지는 않은 거죠. 일정량 우리 공모주 대신 상장 주식 그냥 거래할래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혹시 미리 예고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예탁원의 의무 보유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을 대주주가 빌려줄 수는 있습니까? 빌려주는 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보냈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락업을 걸었더라도 그 주식이 담보로 설정이 돼, 질권 설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은행이 사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서 팔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보니까 크레포트인가 어디에 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 전에 담보로 맡겨놓으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내 값 못 팔지만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그분이 팔 수 있지 않을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의무 보유 등등은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자발적 보호 예수라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들이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빌려서 팔면 그게 파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안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개념, 개념 정리. 제가 그래서 실제 3개의 회사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구성을 했는데요. 노트북 연결을 해주시면. 먼저 카카오뱅크를 보면 화면이 좀 작은데요. 지금 어제 11월 8일 어제 락업이 풀렸다고 하는 물량은 회색 부분입니다. 이게 지분율료는 4.3% 보여주식으로는 한 2030만 주인데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옆에 보면 락업 구분에 제가 자발적 의무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과 자발적. 자발적인 것 중에서 다시 두 가지가 나뉘는 게 넷마울과 스카이 블루 럭셔리라고 하는 곳은 텐센트 벤처 투자자 회사. 이거는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이고 기관 투자자에게는 공모가로 취득한 주식인데 당연히 그러면 취득 단가가 일단 다르겠죠.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이 훨씬 쌀 것이고 공모가는 지금 3만 얼마였죠? 그 가격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두 개가 전부 다 현재 주가를 보면 다 수익 구간에,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팔 수 있는 그런 지분이고 공모가가 3만 9천 원이었고 지금 주가가 한 5만.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장 후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다음입니다. 이게 6개월 뒤에 보면 제가 하늘색으로 한 부분이 내년 2월 7일 날 해제가 되는 물량인데 여기서 최대 주진 카카오를 빼더라도 보면은 42%가 지금 락업 해제 예정인데 여기서 다시 조금 구문을 하면 한국투자금융지주계열은 전략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그리고 봐도 지금 IPB라는 곳 그리고 캐토홀딩스라는 곳이 얘들이 자발적으로 안 팔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의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카카오뱅크 상장 직전에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가 끝나자마자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 IPB나 캐토홀딩스가 취득한 단가가 주당 2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훨씬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모펀드나 재무용 투자자들은 팔 가능성이 높고 기관투자자 공모주 당연히 팔 가능성이 높고 수백 개의 기관투자자들에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인데 지금 8%의 지분을 전부 다 다 만약에 처분을 하면 이게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세 차익만 원금폐 시세 차익만 1조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국민은행 한 해 작년에 연결순위액이 2조 조금 넘었어요. 이런 시세 차익을 누를 수 있지만 국민은행은 최근에 익명의 강의자발로 공식 멘트는 아니지만 나온 게 자기네들은 당장 팔지는 않겠다. 전략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다시 한 표를 좀 보여드리면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은 주주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래프톤이 오늘 11월 9일까지 락업이고 내일 락업이 풀립니다. 지금 내일 풀리는 물량이 회색 물량인데 지분은 이게 8.3% 이것도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런데 여기 이 지분은 우리가 크래프톤은 언론 보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공모가보다 지금 현재 공모가가 4만 9,800원, 8,0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약 44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가보다 주가가 낮으니까 손절 구간이어서 물량이 잘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기사들도 많은데 이 락업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풀리는 게 하나는 기관 투자자 공모주는 그 말이 맞아요.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는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에 손절 구간이어서 팔지 안 팔지 모르는데 그 위에 지금 알토스 이런 심지어 땡땡땡 익명의 개인 투자자랑 이런 사람들은 공모전 주주이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샀을 것이고 참고로 예전에 크래프톤이 상환전환 우선주 같은 걸 발행할 때 주당 보통 전환가격 3만 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에 샀을 것이고 이 물량은 내일부터 이제 락업이 풀리면 충분히 이익 실험 구간에 너끈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상장은 3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12일 날 추가적으로 물량이 풀리는데 이게 지금 지분율이 보면 30%의 물량이 내년 2월 초에 풀리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반드시 안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보면 개인 아니면 기간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 예컨대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는 그러면 안 나오지 않느냐 그게 또 알 수가 없는 게 크래프톤이 만약에 게임 개발에 필요한 어떤 자금 투자자들이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기간 개인 주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장 전 공모가보다는 현재 주가가 낮지만 이 사람들은 상장 전의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서 좋지는 못하지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물량 부담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특히 공모 전에 투자한 공모주를 받은 기관이나 공모주는 아니고 그 전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나 기관들이 있죠. 각도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수익 구간이 생기고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났으면 파는 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인 뭔가는 없나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왔나라고 하면 안 팔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보면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사실 이게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팔았다 안 팔았다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 크래프톤을 아까 표를 보면 다시 한 번 표를 보여주시면 내년 6월에 풀리는 물량들 쭉 보면 공시 의무가 5%부터 있잖아요 공시 의무가 있는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터먼트라고 바로 위에 있는 여기 5.3%는 공시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수가 가지고 있고 합산해서 5.3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부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상당한 이익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 부담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고 크래프톤에서 하나 좀 보면 장병규 이사회의장이라고 창업주 최대 주제 6개월 의무 보유 등록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장병규 의장은 6개월 플러스 알파로 6개월을 더 했어요 총 1년 락업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는 경우도 많고 6개월만 딱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바로 뒤에 제가 보여드릴 SKIE 테크놀로지인데요 맞아 SKIE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보면 내일까지가 락업이고 내일 모레 풀립니다 11월 11일 날 종류가 딱 3가지예요 먼저 기간 투자자 공모주 4.2% 이것도 물량이 적지 않은데 이 물량 지금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고 지금 주가가 한 15만 원 더여서 충분히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간 투자자 공모주라고 제가 썼지만 이 공모주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풀린다고 봐야 되고 프리미어 슈페리어라고 여기는 사모펀드인데 이 회사는 제가 의무라고 락업 구분에 써놨는데 자발적으로 안 팔렸다고 한 게 아니라 못 파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SKIEET가 상장하기 직전에 역시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온 지분을 취득한 곳인데 취득 단가가 지금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 이 프리미어 슈페리어는 상장하기 한 6개월 전에 유상정전을 하면서 공모가의 절반이 4만 7천 원에 주식을 샀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6개월 전에 6개월 만에 따블 그리고 현재는 따따블인 거죠 4만 7천 원짜리가 15만 원 되니까 따따블 이걸 안 파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은 일반적으로 락업은 그냥 형식적이고 요식행이고 안 파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아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또 크래프튼의 대주주인 장명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한 15%,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지분을 판다는 것은 사실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팔겠죠 사실 돈이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게 낫지 안 파는데 SK이노베이션의 지금 보면 지분율이 61.2% 5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안 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고 이거는 충분히 물론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프리미어 슈퍼리어가 먼저 엑시스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노베이션이 똑같이 하면 이거는 주가를 완전히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이 상황이 제가 처음에 컴퍼니 백프리핑에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좀 리마인딩 해드리면 케미칼이 백신 사업을 물적분으로 해서 바이오사이언스를 만들고 상장을 해서 구주 매출로 상장을 해서 일부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남은 물량이 68%의 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6개월 의무보유 기간이 지난 9월에 끝났고 지금 팔 수 있는 기간인데 아직 팔지는 않고 있고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계 해지펀드 메카트리카라는 해지펀드와 국내 주주들이 요구를 했죠 이거 이 주주가치를 높여라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팔아서 특별 배당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SK케미칼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화담을 하지 않고 무상증자를 하고 배당 성장을 높이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화담을 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SK가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결견을 집결시키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 이게 SK케미칼은 바이오에 대한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지분 매각 시기를 조율을 할 것이고 이거를 계속 68%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지분을 100% 자기들이 온전히 가진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가 넘는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SK이노베이션과 SKIE 테크놀로지의 관계 똑같은 관계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4월에 2차전지 분리막 부분을 분할해서 만든 게 SKIE 테크놀로지인데 그리고 난 뒤에 상장을 시키고 구주 매출로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61%고 이제 락업 기간이 낼모를 풀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분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주주들이 주주가치 재고를 높이라 목소리를 할 가능성이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리 대주주라도 안 판다는 보장은 없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사실 SK이노베이션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SKIE 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분할을 물적 분할을 했고 최근에 9월 달에 물적 분할을 한 게 논란이 뜨거웠던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을 또 분할을 했잖아요 이 회사도 지금 이 회사 이름이 SK온이라고 해가지고 분할을 다 통과를 했는데 이 회사도 상장을 하면 또 현재는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SK배터리 SK온이라는 회사의 지분도 현재는 100%를 가지는데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부주 매출 일부 현금을 확보할 것이고 또 6개월 락업 끝나면 또 이제 지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70% 똑같은 분야가 또 발생을 하는데 그 먼저 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이 너무 장황했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관행이 생기거나 하면 나는 변하겠네요 앞으로 또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일단 가장 그래서 시험대회에 사실 놓였던 게 SK케미칼이 현재도 현재 진행형으로 시험대회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 1차 SKIE테크놀로지 지붕 문제 1차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분할은 배터리 배터리를 분할해서 SK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석유개발 사업을 분할해서 SK어스온이라는 회사를 두 개를 이번에는 물적분을 두 개 그러니까 원래 한몸이었던 회사에 세 개가 떨어져 나온 거죠 SKIE테크놀로지 SK온 배터리 SK어스온 석유개발 이걸 다 상장을 또 시키면 계속 이제 1차 2차 3차 계속 나오는 문제이고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물적분할 상장 그리고 락업 해제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주들은 요구를 하고 물적분할 마음에 안 들어 하죠 대체로 모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물적분할 후 상장한 후에 대주주 지분을 시장에 말각하는 게 제일 좋죠 물적분할 그렇죠 모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모 회사가 직접 유상증자라거나 하면 지분 희석이 될 텐데 사업부 하나를 물적분할하고 그걸 상장시키고 근데 그 지분을 그것도 팔고 이러면 야 그거는 진짜 예를 들면 그냥 물적분할하는 게 아니고 물적분할해요 자회사를 상장시켜 그럼 지분이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식까지 팔아 야 그러면 진짜 한 두세 방 맞는 기분이겠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동안 보면 주식 시장에서 이론적으로 분할 물적분할이든 인적분할이든 기업가치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를 당렬하게 써갖고 저도 사실 당렬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기업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기업가치는 회사의 가치인데 두 개 사과 두 개를 한 손에 쥐고 있다가 한 개를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주의 가치도 변동이 없느냐는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이번 계기로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준비를 해봤는데요 SK이노베이션 예로 한번 들어서 분할 전에 주주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러면 인적분할을 했을 때는 이 주주는 SK이노베이션 1% 배터리 SK온이라고 하면 배터리 1%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때 SK배터리가 나중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배중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일반 주주니까 주주로서 다른 주주가 아닌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석권이 주어지죠 그렇겠죠 당연하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증자를 하게 되면 SK SK 기존의 이노베이션 주제인 SK주가 또 역시 증자에 참여하고 일반 주주를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SK배터리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의결권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 중에서 합병 등등을 하는데 나는 이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더 이상 투자 안 할래 라고 하면 내 주식을 이들이 사과 라고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게 주식 매입 청구권 이런 권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밑에 주주는 그대로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노베이션의 100%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 가치는 SK이노베이션의 가치는 인적 분할 이나 물적 분할 이나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데 이론적으로 주주의 가치 주주의 어떤 권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이 주주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터리가 어떤 자금 조달을 할 때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주가 직접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없고 당연히 의결권도 없고 반대했을 때 주식 매입 청구권도 없어요 단적인 얘기가 이게 SK이노베이션이 잘 보여졌는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4월에 분리막 분할에서 SKIE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1년 6개월 뒤엔 작년 10월에 제3자배정 유상징자를 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프리미어 슈페리어라는 사목권이에요 지금 따따볼란 원래 분할할 당시에는 지분이 100%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테크놀로지를 간접적으로 지배를 그대로 지배력이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제3자배정 증자를 하는 순간 지분율이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이 100에서 90으로 떨어지면 내가 가진 간접 지배력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어떤 증자를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회사는 기업가치는 변동이 없어요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대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금이 다시 주주들한테 안 갔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주주가치가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분할한 회사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이 그대로 신주인석권이나 의결권이나 주식 매첨국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데 물적 분할을 하면 그런 권리가 사라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의 가치라는 것을 따질 때 주식 가치를 단순히 어떤 주식의 가격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주식의 가격 외에 그 주식이라는 것에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반 권리까지 합쳐서 볼 것이냐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는 우선주가 있으면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배당 권리뿐만 아니라 주식 안에는 주주배정 유상진제를 했을 때 주주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고 주식 매첨국권이 있고 기타 등의 많은 이런 권리들까지도 주식의 가치에 합산된다고 본다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분명히 주주가치에는 변동을 주는 요인 인적 분할 때는 주주가치에 변동이 없지만 주식의 권리 주식 안에 포함된 권리의 변동이 없지만 물적 분할 때는 주식에 포함된 권리의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게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좀 들었던 내용입니다 많은 말씀이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이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지난 9월달에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이건 배터리 물적 분할 때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이유가 핵심 사업 부분을 비상정예사로 만들면 주주가치 해선 우려가 있다 라고 국민연금에 반대를 했어요 물론 국민연금 반대도 통과는 됐는데 국민연금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것도 단순히 주식의 가격뿐만 아니냐 주식 안에 포함된 여러가지의 권리도 포함했을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같은 논리로 작년인가요 LG화학이 배터리 분할했을 대로 똑같은 논리로 반대를 했었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약간 또 또 어떤 유력기업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뭐 루머 양산하는 것 같아서 어떤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회사도 국민연금의 지분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이슈가 또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 그게 그 그 거예요 예를 들면 딸 있죠 네 딸 있죠 딸을 시집보내는 거예요 무척 분할은 시집보내면 남의 집사람이 된다 딸을 시집보낸다고 해서 내 딸 아닌가요 100%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식이죠 내 자식인 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나 분할을 해서 시집을 보내면 그게 내 딸이 아니지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딸이 어떤 남자친구가 필요한 거는 이해가 되나 물적분할은 시집보내는 거고 인적분할은 그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데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방한칸 내주고 그 느낌이 같냐고요 다르지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박수익 기자 말씀하신 거로 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물적분할이 기존의 주저가치 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자꾸 물적분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적분할을 해서 상장해야 어쨌든 그래야 내가 자금을 들여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아 이렇게 주주 입장에서 참 불평하긴 한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이 주식은 떠나야 돼 이렇게 그렇게 방법이 없는 건가 약간 그 이제 3법에 사실을 뭐 물적분할 이런 걸 하면 주총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 반대해라 근데 다만 물적분할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 매천구권은 없고요 인적분할도 마찬가지로 분할 합병 때만 주식 매천구권이 있기 때문에 반대 상법서가 어쨌든 주총을 열도록 하고 특별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통과되는 게 아니냐 이게 맞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경북대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3%에 나오신 거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내용이 정말 긴데 제가 두 번을 돌려보면서 메모도 하고 제가 머릿속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교수님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이게 제가 상법 조항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상법 제 382조의 3의 이사의 충실의 이사는 무엇에 충실하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사는 법령 그러니까 국가의 법 정관 회사의 규칙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 당연한 얘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하면 이 문장에 네 맞습니다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기서 말해 이사는 사내이사도 있지만 사회이사도 있는데 사내이사야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고 사회이사는 무언가를 또 이렇게 회사의 약간 경영을 견제 감시 뭐 이런 역할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98년대에 신설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런데 회사의 가치 회사를 위하여 하면 회사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커질 것이고 그동안에는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주의 가치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공통적인 상식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물적 분할 가정에서 아까 주주의 권리가 인적 분할 때는 살아있는데 물적 분할 때는 약간 그런 신주인승거나 이런 권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들이 그러면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자꾸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보면 교수님 말씀입니다 그거는 회사를 위하여라고 만 되어 있다 보니까 주주가 없다 여기에는 이사들에게는 어차피 주주 보호의무가 상법이 없는 거예요 보호의무가 이사들에게 없는데 그 이사들에게 왜 주주를 보호하라고 주주를 보호 안 했냐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주주 소송을 걸더라도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의무가 없으면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 것이고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그래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라는 식으로 바꾸면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아 좋다고 해서 그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해서 자금 유치를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게 그 사업으로도 좋고 그 자금 유치에서 상장을 시키면 상장 지분을 팔아도 되고 그냥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다만 그 모 회사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멀리 떠나보내는 거니까 나쁠 수 있죠 나쁠 수 있죠 일단 권리들도 주주로서의 권리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주보호의 의무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 물적 분할은 어쨌든 한 달이 건너서 가는 것이고 주주의 권리 중에 일부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법을 그렇게 바꾸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회사와 주주 그런데 다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익이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가 대주주일 경우엔 대주주한테만 차등배당해 뭐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고 주주와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적 분할을 승인할 때 나는 둘 중에서 회사를 더 위했다고 하면 그게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도 있는데 주주의 공통적인 이익이라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에 한 것이 주주의 어떤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주주들에게 조금의 어떤 배당을 더 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하는 해에 뭐 이런 뭐 지금 생각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거는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주주의 공통된 이익인 거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물적 분할한 이후에 뭔가 더 이렇게 돌려주는 뭐 그런 방법도 쉽지 않아요 간단히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의 문제 같기도 하고 지주회사 형태로 만드는 게 소액주주에게 좋습니까 대주주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얼마나 좋으냐고 따지면 설명이 쉽지 않으나 사실은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면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건 그 지분은 평생 팔 수 없는 지분이잖아요 회장님의 지배구조가 깨지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주가가 올라도 못 팔고 떨어져도 못 팔고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유동성 측면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거라서 똑같은 돈으로 그런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면 소액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죠 대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럴 때 이사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자고 할 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되나 항상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나빠지는 것이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고민점이 주주가 아예 없다는 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현실이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문제가 늘 사실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 사실은 저 상법규정으로 보면 늘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가 되는 거니까 늘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것일까 주주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을 주주들도 그게 일치해야지 일치해야죠 회사가 잘 됐는데 나한테는 손해야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주주 아닙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복무를 하고 이사가 그 결정을 내렸는데 나한테 손해야되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물적 분할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은 되게 분명히 보이는데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불리한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느냐 물적 분할을 하느냐 기존 주주 중에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를 LG화학도 그렇고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인적 분할을 한 상태에서 증자를 하게 되더라도 아까 보면 배터리 사업을 인적 분할을 하면 주주들에게 신중인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사업이 유망하면 주주들이 그 증자에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지금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실제가 안 좋고 한데도 항공사 실권주 이런 거 보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다 참여를 해요 일반 주주들은 유망한 기업으로는 저라도 만약에 주주라면 참여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때는 그 주주가 아닌 대주주 모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회사의 자금동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보면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를 인적 분할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LG화학의 대주주인 주 LG가 LG화학도 가지고 에너지 솔루션도 가지고 이런 구조가 되면 에너지 솔루션의 에너지 솔루션의 주지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일반 주주들은 에너지 배터리 좋아 참여를 하는데 주 LG가 돈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 LG 입장에서 돈을 넣을 수는 있겠죠 현금은 그런데 주 LG가 돈을 거기에 다 쏟아 부으면 주 LG의 주주들한테 배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 LG의 주주가 누구냐 LG의 그 대주주 일과 한 40, 50명들이 배당 여력이 낮아지고 이런 또 복합적인 문제도 또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그렇지 대개는 이제 이 문제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회사의 주주인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까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소액주주가 저스티스라고 보는데 대주주는 이거 계속 우리가 보유하면서 키웁시다 아주 길게 30년 후에 이익이 된다면 나는 지금의 이익은 희생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그렇죠 소액주주는 그건 나도 그럼 30년 동안 들고 가라고 그건 싫어 지금 여기 있는 거 얼른 팔아서 배당하자 라고 하는 게 소액주주의 주장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호라이진이 다르니까 그럼 회사를 위해서는 그게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이익이 쌓여있을 때 얼른 배당하자는 소액주주와 미래를 보고서 유보하자는 대주주가 있을 때 양쪽은 다 각자의 이익에는 충실한 요구이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누가 더 바람직한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주의 권리는 똑같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의 의사결정이 더 반영되느냐 똑같은 한 주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주의 가치는 같지만 대주주의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소액주주 다 모으면 대주주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는 응집되지 않은 의사결정이고 대주주는 하나의 응집된 의사결정이니까 현실에서 풀어놓으면 항상 대주주의 의사결정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물적분할도 물적분할 반대할 수 있었어요 소액주들이 모든 소액주들이 단결하라 하면 반대할 수 있으나 굉장히 불만이지만 반대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대주주 탓이냐는 거죠 대주주 탓이냐 소액주주가 안 뭉치는 게 대주주 탓이냐는 거예요 두 청자가 소액주주가 안 나오는 게 대주주 탓이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대주주는 한 명이고 소액주주는 여러 명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런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주주들이 원래대로라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리들이 상실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주가치라고 했을 때 주식에 포함된 권리 중에 일부는 상실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물적분할은 기업분할은 이론적으로 기업가치에는 변동이 없어 그런데 주식의 가치 안에 포함된 권리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게 너무 그동안 저도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이거는 한 번 다시 우리가 인식의 전환 그렇다고 해서 늘 배당만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회사의 미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요즘 주식회사 LG가 왜 LG 배터리 할 때 유상증제 참여를 못합니까 오늘 박수익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회사 LG는 캐슈가 있으면 지금 배당해야 돼요 왜 배당해야 됩니까 주주를 위해서 주식회사 LG의 최대 주주가 아직도 상속세 못 냈잖아요 그 상속세 재원 마련하다라고 계열사들은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찢어서 배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모르겠어요 배당에 대해서 이미 과반수를 대주주가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배당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배당 안 받을게 당신도 그 배당 많이 받아가서 생속세 내려고 하는 개인 사정을 알겠으나 지금 우리는 배당하지 말고 LG 배터리 같은 데 투자해야 되니까 고액 배당을 한다고 주청장에 올렸지만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데 소액 주주들도 배당 많이 받아가니까 오케이 했잖아요 나는 이 배당 받아봐서 주가 올라가면 팔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익에 복무하면서 필요할 때는 그래놓고 왜 우리는 분할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말아야죠 소액 주주도 권리를 주장하려면 본인들도 멀리 봐야지 항상 이익이 될 때는 물론 모든 게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모든 게 소액 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가야지 옳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죠 그러니 이사는 이사는 그럼 대주주의 이익을 복무해야 돼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복무해야 돼 라고 상파해 주지 말고 회사의 이익에 복무하는 게 이사다 라고 하는 규정이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교수님을 한번 모셔서 백불토론을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포괄적 주식기간 전에 주주들에게 선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측면이고 어쨌든 포괄적 주식기간을 하면 주주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거는 그냥 돈 줄 테니까 또는 주식 줄 테니까 일단 그 회사에서 빠져 달라 이런 뜻이라는 거 질문이 뭐였죠 그때 한 번 배울 때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데이트 해주시는 그거를 나만 모르나요 저도 지금 살짝 이런 걸 포괄적 주식기간이라는 것은 모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다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100% 자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상장회사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건데 그때 그러면 그 자회사 주주들에게는 모 회사의 주식으로 주든 현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 SK ENS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면서 돈 줄 테니까 일단 가세요 빠지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ENS가 부산도시가스라는 코스피 상장사를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 폐지 예정인 상황 근데 그전에 공개면수를 먼저 한 번 했다는 것이고 공개면수가 의무는 아니다 아 의무는 아니다 선택사항은 부산도시가스 하니까 부산도시가스 부지가 진짜 좋았다는 그 내용인지 지도가 생각 남천동 과감대로 밑에 남천동 다리 건너져마자 바로 있었던 알겠습니다 부지가 좋았던 재밌네요 오늘 예상대로 뜨거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고민의 방향이 있죠 근데 물적분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요즘 이렇게 이슈입니까 이게 이렇게 유용하다면 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회사에서 활용할 것 같은데 저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이거 물적분할도 그렇고 해외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전에 그 상법의 경우도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해외에서는 왜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도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상법에서는 해외에서도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목표도에 한국은행은 물가 우리는 물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연준은 물가와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용도 지키는 사람 물가도 지키는 사람 해외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아마 이상훈 교수님이 방송에서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 게 어차피 법이 사실 이렇게 바뀌기는 어렵고 그래서 판례가 사실 중요하다 판례 안에 회사를 위하여라는 중앙안의 기업과치 주주보호 의무도 조금 더 감안한다면 미국 같은 게 외국 같은 게 그런 판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상훈 교수님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판례들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구나 아 어려운 문제네 나 이건 이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 지난 금요일 이상훈 교수님 나오신 건 한 번 좀 길이지만 그때도 뭔가 하여튼 댓글이 뜨거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 때도 댓글도 그랬지만 박세익 전문님도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방송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박세익 전문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격정토론 그렇죠 물적 분할만 놓고 보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게 희생시킨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주주가 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좀 대주주의 이익이 심한 것 같아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동안 과거의 역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다 같은 주주죠 같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난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그런 일이 너무 비밀비자하니까 있죠 근데 저는 그 원인을 대주주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주주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모든 개인은 욕심이 있어요 소액주주도 대주주도 다 개인이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소액주주가 대주주 되면 똑같은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대주주의 욕심이 우리나라에서는 관철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주주가 더 유독 욕심이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충분히 부지런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잘 뭉쳐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거나 전자주청 하는데도 안 나오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전자주청 진짜 참여율이 너무났더라 정말 전자주청 참여율이 되게 예민한 이슈에 있어서도 전자주청 참여율이 너무나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맘대로 하죠 그런 정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대주주의 나무 쏠린 현상이 되고 욕심이 되는데 소액주주들도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대주주가 상속세 내려고 배당받으려고 가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이걸로 LG 배터리 투자하십시다라고 하여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소액주주가 뭉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디든 미국이나 이런 데도 아마 소액주주 개별주주 생업도 바쁘신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뭡니까 소액주주 일반 개인들의 자금을 받아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노후작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중요하고 그래서 스튜디시 코드가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주주가치 훼손에 위반하니까 반대표만 던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민 스튜디시 코드에 들어가 있는 행동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주총에서 나는 반대요 할 게 아니라 잠깐 면담 좀 하자 나 국민연금인데 그건 맞죠 국민연금조차도 제대로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결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회사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의결권 예를 들면 제3의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의결권만 대신 해주는 회사입니다 주총 있을 때마다 나한테 다 보내세요 정치인한테 투표하고 알아서 투표하는 것처럼 위임은 뭐 가능한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재밌네요 그럼 내가 해서 저는 하여튼 저의 방향은 소액주들을 위한 방향입니다 하고 그냥 다 위임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고 해주고 그 위임도 안 할 거예요 전자주총도 안 하는데 그 위임을 하겠어요 일일이 다 하니까 또 많은 주주들이 주총할 때는 이미 그 회사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장기 투자하는 대주주와 단기 투자하는 소액주주가 같은 데서 싸우기가 쉽지 않죠 뜨거운 주제네 역시 생각보다 뜨거웠네 제가 뜨거울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 말이 옳고 않은 거 아니라요 제가 굳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안 듣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의 성향이 제가 꼭 이렇게 말하면 꼭 반대로 말해요 꼭 반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도 없어요 내 말이 옳을지는 몰라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끝나서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권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요소수가 좀 잘 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퍼니 백브리핑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7시 30분에 오리지널 백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밌게 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다이어리와 함께 3초 3초 진행 3초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